숙취의 소법에 거의 모든 것 과음한 다음 날이면 어김없이 찾아오는 숙취 머리가 깨질듯 아프고 속이 울렁거려 일상생활에 지장을 준다 그렇지만 숙취가 사라지면 우리는 또다시 술을 마시고 숙취로 괴로워하는 악순환을 연속시킨다 술 마신 다음 날 편안하길 바란다면 숙취의 소법을 알아둘 필요가 있다 숙취는 왜 생길까? 술을 마시면 술 속에 포함돼 있던 알코올은 미화장을 통해 흡수돼 혈액을 타고 간으로 옮겨진다 그러면 간세포 속에 있는 알코올 탈수 요소가 알코올을 분해해 아세트알데히드를 만들어낸다 그런데 아세트알데히드는 독성을 지닌 물질이기 때문에 다시 아세트알데히드 분해 효소에 위해 아세트산과 물로 분해된 뒤 소변을 통해 배설된다 술을 마신 다음 날 숙취로 인한 불편함은 아세트알데히드가 제대로 분해되지 않아 지속해서 신경을 자극하기 때문이라 알려져 있다 이것이 체내에 남아있으면 교감신경 미주신경 내의 구심성 신경섬유를 자극해 심장박동 및 호흡에 빨라진 어지럼증 구토 등을 유발한다 결국 아세트알데히드가 분해될 때 비로소 술에서 깨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빠르게 숙취를 해소하는 방법은 기본적으로 술을 빨리 깨거나 숙취에서 벗어나기 위해선 물을 많이 마시는 것이 가장 좋다 물을 마시면 알코올이 체내에 쌓이는 것을 어느 정도 막아주고 알코올 분해가 빨라지며 알코올을 빨리 배출해주기도 한다 과음하면 인슐린이 다량 분비돼 혈당이 급격히 떨어지는데 이때 꿀물을 마시는 것도 방법이다 꿀물에는 당분이 포함돼 있어 부족한 혈당을 보충해주고 속이 안 좋을 때 마셔도 속을 안정시켜주는 효과가 있다 꿀물 외에 우유나 토마토로도 유사한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숙취에서의 좋은 음식은 과음한 다음 날 라면 짬뽕 같은 국물 음식을 찾는 이들이 많다 그러나 음주로 위가 자극받은 상태에선 맵고 짠 음식보다 콩나물국 북어국과 같이 부드럽고 소화가 잘 되는 음식을 먹는 것이 좋다 콩나물에는 아스파라긴산과 비타민C가 다량 함유돼 있는데 이 성분들은 알코올 분해 효소의 생성을 촉진한다 북어 속에 들어있는 글루타사이온 성분은 아세트알데히드에 의해 체내 세포의 지질과 단백질이 손상되는 것을 막아준다고 한다 일시적인 저혈당 증상이 생겨 속쓰림을 유발한다 속이 울렁거리고 어지러워 평소와 같은 식사는 어려울 수 있지만 너무 자극적이지 않은 음식으로 적당히 빈속을 채워야 한다 또 떨어진 혈당을 높여주기 위해 단 음식을 먹어주는 것도 도움이 된다 술을 마실 땐 이렇게 하라 술을 마시면 속이 울렁거리거나 쓰린 이유는 술이 탄수화물을 다량 함유하고 있어 술을 많이 마실수록 인슐린이 다량 분비되면서 혈당이 떨어지게 되기 때문이다 이런 경우 빈속에 술을 마시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빈속에 술을 마시면 알코올 흡수가 빨라지기 때문에 술을 마실 땐 어느 정도 안주는 먹어야 한다 시중에 판매하는 숙취제거제들은 어떤 원리일까 바쁜 현대인들은 숙취해소도 빠르게 하고자 숙취제거 음료, 약품, 환 등을 이용하기도 한다 주로 밀크시슬 추출분말, 헛배나무 추출액, 대추추출액 등 숙취해소에 도움을 주는 성분이 포함돼 있다 이러한 숙취제거제의 공통점은 아세트알데히드가 체내에서 생성되는 것을 억제한다는 것이다